얘들아 어?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들어 응 알겠다 아니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응 아니 대답을 하지 말라고 멍청아 응 알겠다고 아니 대답을 하지 말라니까 아 대답을 하지 말라고 알겠다 아 그냥 얘기할게 응 아 미안해 이거 봐봐 어 뭔데? 아 미안해 어 뭐야 이거 어 개구리? 설레 좀 하라고 멍청아 진짜 뭐야 너 밥 먹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라 이게 예 죄송한다 너 그냥 입 닫어 그냥 너 숨도 쉬지 마 그냥 응 응 이거 아까 빨래하라가 죽은건데 딱 봐도 뭔지 알겠지 근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할건데 어 설마 아 설마 이 개구리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 도웅이 하라고 씨발